요즘 여기저기서 감자 많이 주시더라구요 너무 고마운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감자채볶음 해먹고 골고루 해먹는데 이번에는 제가 감자로 만드는 간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흔히 다들 아실거에요. 코드형 감자구이 라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냥 구워도 맛있어요. 이대로만 구워도 맛있는데 여기에 그라다노 치즈 좀 달아놓고 블링클 소스도 넣고 해가지고 더 맛을 얻게 되니까 식구들이 너무 잘 먹어요. 감자가 진짜 순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감자로 만드는 간식 레시피 들고 올게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 맞다. 꿀 약간 뿌려도 더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